아휴 또 늦었어 또 늦었어 빨리 와 왜 안타? 아휴 알았어 알았어 이쁜거 알았으니까 제발 좀 가자고 빨리 타 빨리 타라니까 아 물 열어줘야지 타라 아이 참나 아이 여자는 차도 꼭 물 열어줘야 탄다니까요 늦었을 때는 빨리 타 아이 싫어 하던 짓을 왜 안 하려고 시간 전에 없고 여보 기다리겠지 늦었어 늦었어 아휴 영국연습 한번 하러 가기 참 힘들다 힘들어 내가 입고도 입고 아니 영국연습하면서 이런 네이스 옷을 입고 나오니까 사실 안 이뻐? 사실 내가 이렇게 입고 이러고 다니니까 다시 다 입고 하는 거 아니었어? 아 예쁘긴 한데 당신 남편은 좀 피곤해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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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까 그 평은 abling 아휴 우리 또 팬이 처음에서 여배우가 나올 텐데 1,2,2,2,3 아휴 빵돌이 아저씨! 당신 보리 지금 빵돌이 같은 거 몰라 여보? 이 보리!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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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빵? 뭐 얘기야? 뭐 얘기야? 당신도 먹어! 아이 싫어! 아이 싫어! 냄새 좋다! 아휴 애쓴다 애써 진짜! 먹어봐! 먹어봐! 맛있어? 아휴 그럼! 아휴 여보 이 빵이 칼로리가 얼마나 높은 건데 이거 먹나? 지금 1kg 금방 떴죠? 그럼 2kg 찌는 거 같아 여기 뭐 떨어졌다 뭐야 지금 빵 고스러기 먹는 거야? 봐봐 응 싫어 안 먹어 안 먹어도 돼 이만 먹어 안 먹어? 아이고 난 배우가 아니라서 진짜 다행이다 ** 1kg 1kg 1 you know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